하이유 하이바이 조용재요 이츠 런치 타임 도시락이 없잖아 여보세요 네 엄마 도시락 오세요 도시락 알았다 엄마가 따줄게 예 자리 잠시 옳아 계란랄랄! 쟤넬! 이따야, 띵라! 김밥! 맛있어! 오징어 튀김 대박인데? 오징어 튀김 오징어 튀김 아 배고파 엄마 왜 연락이 없으시지? 아 맞다 오 헤유 엄마 잘 만들었다 또 배고파요 보내줄게 아 어떻게 보내주노 헤유 네 우와 아따 김밥 아 다른것도 먹고싶은데 엄마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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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다른것도 주세요 다른것도 먹고싶다 떡볶이 두께 바저레 오징어 튀김 야호 빠이빠이 우와 쫄깃쫄깃해 음 자 엠티 엄마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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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다른것도 주세요 다른거? 오징어 튀김 이번엔 뭘까? 우와 오징어 튀김 쫄깃쫄깃해 쫄깃쫄깃해 엄마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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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오 귀엽다 아드레이 우와 순대 고맙습니다 음 이제 먹어야지 고맙습니다 맛있다 엄마 김밥 마주주세요 김밥 고맙습니다 고맙습니다 우와 끝 음 역시 엄맛있었다 음 음 아직도 배고파 엄마 으악 아 엄마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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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엘리야, 안들린다 엘리야, 안들어 혼자 다 먹어야지